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장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6.5%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지 지금 거래대금도 3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9시 반 밖에 안됐는데 거래대금 지금 벌써 2천억 가까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수익이 아니고요 그냥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 목표가 얼마까지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지금 단순하게 뭐 20% 30% 뭐 이 정도 목표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자 일단은 유한양행은 30만원은 저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며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서 이 유한양행 주주님들이 더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 더 많은 영상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선물도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유한양행 제가 날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에요. 한번 보세요. 자 렉라자가 NCC 가이드라인 정식 등재가 됐습니다. 자 국산 항암제 지금 쾌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자 지금 NCCN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용어일 수 있어요. 좀 생소하실 텐데 자 이게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내 33개의 암센터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암센터들의 종합연합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단 말이요. 그게 뭐냐면 자 최신 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상 근거들 그리고 전문가 검토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회의 이런 거 거쳐가지고 얘네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암치료라는 지침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미국의 자 이런 의사들이요. 자 표준치료 기준을 지금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뭐가 좋아요? 자 스스로 일단은 자 보호가 되죠. 자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자 의료소송에 대한 문제로부터 일단은 예방이 되는 자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9차까지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는데 자 이 9차 개정판에 자 무려 이 렉라자 렉라자 리브리안트 병용요법이 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지금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엄청난 의미고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사건인데 자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국산 항암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항암신약이요. 자 미국 의사들이 공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치료지침에 최초로 등록이 된 이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 FDA 정식 허가 이후에 자 얼마나 지났어요? FDA 성화 이후에 자 2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20일만에 빠르게 등재가 된 것도 자 지금 엄청나게 이례적인 사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양한 신약들이 나오고 자 이 NCCN에 등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웬만한 거는 여기다 실어주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등재가 됐다라는 건 자 지금 굉장히 드문 사건인데 자 그만큼 임상 결과가 자 좋다 라고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최종 임상 결과가 나오면요. 자 지금 한 단계 더 격상이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지금 경쟁사 있죠. 자 경쟁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타그리소 자 아스트라제네카 기존의 폐암을 지금 폐암신약 비소대포 폐암 관련해서 자 독점약으로 지금 자 쓰이고 있는 타그리소를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서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의 의사들이 자 NCCN에 지금 렉라자가 등재가 되면서 타그리소 대신에 렉라자를 처방을 내리게 되면 자 지금 타그리소 처방률이 거의 70%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입니다. 자 이랬을 때 렉라자가 빠르게 시장 점유를 하게 되면서 매출을 강하게 지금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비수세포 폐암 분야 1차 옵션 병용요법으로 권고를 받았고요. 자 FDA 정식허가에 이어서 글로벌 임상진료 지침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러면 이로써 렉라자 국산 항암제로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 정식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글로벌 임상진료 임상지침을 통해서 인정받은 치료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좀 꼬였는데 자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자 중요한 내용. 자 여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되는 그죠? 자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되는 미국을 넘어서서 자 전세계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되는 NCCN에서 1차 표준 옵션인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지금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국내 제약사가 항암신약으로 정식으로 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임상진료 지침 표준 옵션에 지금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딱 얘기만 들으셔도 자 엄청나게 큰 이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렉라자가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능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면요. 렉라자가 NCCN 그러니까 지금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여기에 지금 이 처방 가이드라인에 기정 등재가 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요.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렉라자가 NCCN에 등재가 될 그런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가가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급락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영상 보셨던 분들은 자 지금 여기서 타점이 어땠어요? 단기적으로 거의 단기 최저점 잡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바닥 체크하고 반등을 할 때는요. 자 다시 2차 파동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제 타점도 좋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 미리 예측을 드렸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냉라자 관련해서요. 이제 마일스톤 관련해서 804억원 수령을 받는다는 공시인데 자 이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전에 나와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에 한 번 더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도 지금 계속 앞에서 물량을 소화를 시키는 모습인데 자 지금 거래대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금 2300억 정도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거래대가 계속 소화시키면서 뭐예요? 앞에 물량을 지금 계속 소화를 시키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흐르면 이을 텐데 자 오늘이 보면 자 9월 11일이고 이제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있죠. 자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는 자 쉬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자 명절 앞두고 개인들의 심리가 어때요? 아무래도 현금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빼놓고 싶어하는 이런 현금 확보 심리가 지금 강하단 말이요. 자 그러면 자 금요일까지 우리가 시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자 금요일날 현금을 빼려면 수요일까지는 매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이 현금 확보하려는 심리가 가장 강한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수요일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자 주가를 올려주면 내려주면 어때요? 변동성을 보여주면 개인들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유한양행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흔들어주면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자 특히 금요일이 중요한데요. 자 금요일날 어떻게 돼요? 자 모두 이제 떠나시죠. 고향을 가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 보통 금요일날 장을 잘 안 보세요. 아니면 오전장 짧게 보시고 오전 업무만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점심 정도에 이제 출발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금요일날 오후 시간이 자 보통 빈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자 개인들의 빈집을 터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추석 이후에 자 모멘텀이 있어서 계속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요. 자 금요일 오후장 잘 보셔야 돼요. 금요일 오후장에 보통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주가 올려도 개미들 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개미들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때 노려서 주가 많이 올리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고 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자 추세가 또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자 보통의 일반적인 사례들은 아니었지만 이 경험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유한양행이 자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추석 이후에 이 상황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가 좀 더 확신을 가져가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한양행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영상은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타점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또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제가 앞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6조에서 한 7조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폐암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또한 자 8조, 9조 계속 이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유한양행의 적정 시총이 자 얼마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자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 자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제가 유한양행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치열하게 모아놨거든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외신 정보까지 다 분석을 해서 다 액기스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렉라자가 렉라자가 NCC 가이드라인에 정식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함께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어쨌든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분들 미리 받아서 자 제대로 대응을 먼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자 지금 여기 번호로 문자를 한번 주세요. 010-2108-8706번 자 주식상담사 구세주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유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타점과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30에서 45만원까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근거가 지금 자료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같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료 안에는 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신데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가능하세요. 소통도 가능하셔서 이쪽 들어오실 분들은 같이 들어오시고요.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성장하고 또 저도 유튜브로서 더 유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도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초대형 M&A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노키아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수 금액만 13조가 넘어가요. 자 노키아를 왜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자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을요.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정말 소름 끼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의 2%밖에 안 되는 꼴등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1등이 될 수 있는 이 전략. 자 이게 뭐냐면 자 노키아가 지금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2등 기업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 자 17%의 점유율로 자 단번에 세계 2위 재료로 올라오게 돼요. 그랬을 때 자 하웨이가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자 글로벌 1위 기업 자 중국의 이 기업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자 어떻게 돼요? 1등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계속 제재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중국 기업들이 자 시장에서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시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서도 어제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니까 자 우시바이오가 나락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급등하면서 다시 100만원 돌파하고 자 신고가 영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건데 자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항상 이런 그림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2차전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바이오 뭐 하다못해 전선, 변압기 그죠? 자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1등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2등, 3등하던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1450조 시장입니다. 자 AI 자율주행 6G 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통신항비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재용 회장이 연초부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통신장비가요 자 이게 중국이 1등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자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 같은 자 우리나라 자유 우방 국가들이 있죠 자 이 국가들이요 이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해적 케이블도 중국 거 안 쓰잖아요. 얘네가 해적 케이블에다가 그냥 해적 케이블만 깔면 되는데 여기다 뭘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해놔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지형 같은 거 막 이런 거 파악되고 이게 안보의 굉장히 직격탄은 맞기 때문에 통신장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중국산은 안 쓰고 배제를 하는데 자 하웨이가 지금 곧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다시 한번 7년 만에 초대형 빅딜을 지금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가만히 안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빅딜이 7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서 자 노키아라는 이 관련주 지금 엄청나게 매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관련주를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목표 수익률이 150%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자 매수 기간은요. 추석 전에 그냥 매수만 해놓으세요. 저 믿고 매수해놓고 두 발 뻗고 여러분들 명절 잘 다녀오시면 자 그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15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150%부터에요. 그래서 분할매도 타점을 계속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 자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다가 1억 이상은 무조건 자 베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M&A 이슈가 지금 엮이면요. 보통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방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좀 더 간다. 이슈가 좋다라고 하면 5배까지도 가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붙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0배 갑니다. 자 이런 사례가 23년도 레인보우 로봇틱스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뭐 있어요? 자 노키아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아니라요. 자 글로벌 기업이요. 자 세력들이 좋아하는 자 글로벌 이슈가 또 붙어주네요. 이랬을 때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1억 원 이상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이유도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이랬을 때 저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자 기본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뭐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여유자금 뭐 5천이든 그 이상이든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뭐 3천 이상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 하셔도 3,400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경험하실 분들은 수익으로 하시고요. 정말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함께 하실 분들은 노키아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지금 무료로 드릴 거고요. 이 노키아 받아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유한양행 관련해서 자료랑 탔죠.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자 유한 노키아 이렇게 두 개 같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목을 드렸을 때 제가 얼마를 베팅하시고 사실 얼마까지 수익을 내시는지는 제가 막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전 사심 없이 그냥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올라가면 아 많이 보셨겠구나. 전 그 정도로 감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여도 많이 눌러주시고 최근에 이제 수익 많이 보셨다고 명절 앞두고 인사들도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증한 것들 정리를 해놨어요. 펩트론 33%, 유한양행 34%, 또 다른 분은 26% 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23%, 여기 50%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문의가 많이 주셨는데 문의 주신 중에 두 분이 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은퇴자금 여기서 승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고 이분의 M&A 관련해서 원래 좀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주식을 하셨어요. 경험도 있고. 근데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게 엄청난 이슈다라는 걸 지금 다 파악하셨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99%의 확률을 갖고 지금 저한테 문의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 저한테 문의만 주셔서 이제 확인만 하려고 하셨던 분 같고요. 제가 아니었어도 이분은 여기다 승부를 보고 분명히 은퇴자금을 크게 만드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좋은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한 분은 젊으신 남자분이신데 삶을 좀 비관적으로 사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돈도 얻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결혼도 생각도 포기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대요. 1년 동안 꾸준하게 보셨는데 전 몰랐죠. 근데 계속 이런 정보 드릴 때마다 이 종목들 드릴 때마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무조건 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거 있어서 월급 말고는 없었는데 월급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이런 투자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삶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잘 돼서 뿌듯하고 좋은데 첫 번째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노인 빈곤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또 출생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준 거 아닌가라고 해서 혼자서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저도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로 표현도 해주시고 계속 문자 주시고 하면서 좀 같이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잘 되시면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또 저의 성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나가 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날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제대로 수익 보실 분들은 용기 내셔서 문자 꼭 보내셔서 위에 번호 019-2108-8706번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빠르게 행동하셔서 이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